6장 내용입니다. 6장은 Avoid the Performance People 라고 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 하나 있어요. 보시면은 가운데에 프로세스 프로세스 그래서 아이템 있고 왼쪽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있고 뭐 컨실머 슈퍼바이즈 다이나믹 워크 등등이 나와있는데 이전에 피닉스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인 감이 오실 거에요. 자 해서 6장은 이게 페이지 수는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는 이게 몇장 되지 않아요? 6장은 대략 한 10페이지 안팎인데 다루고 있는 내용은 거의 책 2권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가장 아마 가장 이 책에서 가장 압축적인 장이 바로 이 6장인 것 같은데 6장하고 그리고 13장인가 또 상당히 압축적인 자 어쨌거나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이 주제를 먼저 다루려면은 우리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사전 지식이라고 보다는 사전에 어떤 마음의 상상력의 상상의 문을 열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니까 만약에 한국에 있는 모든 정보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해 본다면 어떨까? 라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은 과거에 어떤 재래시장에서 조그만한 크고 작은 어떤 가게들이 있었잖아요. 쌀집이라든가 등등 있었죠. 이런 것들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마트나 이런 마트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또다시 최근 10년 사이에 온라인 시장으로 다시 한번 또다시 재차 재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전환을 거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뭐 은행이라든가 뭐 국제청이라든가 혹은 도청이나 시청이나 등기소나 등등 제각기 기관마다 제각기 자기만의 정보시스템을 구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예전에 재래시장에서 쌀집이나 거너물이나 등등이 제각기 독립적으로 가게를 운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그런데 이것도 마치 쿠팡처럼 쿠팡이 재래시장을 통합한 것처럼 이러한 정보시스템들을 하나의 정보 인프라로 통합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첫 번째는 5천만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나눠서 하고 있죠. 나눠서 어떤 사람은 국세청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등기소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쿠팡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제각기 제각기 각자가 원하는 제주항공에 들어가서 항공권을 꺾고 아시아나 항공에 들어가서 뭘 하고 혹은 고속철도 들어가서 KTX를 예약을 하고 등등 그죠? 제각기 독립적인 시스템을 운용을 하니까 하나로 통합되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플로우 데이터 플로우죠. 데이터 플로우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그죠? 다시 비유를 들자면은 재래시장에서는 각각의 가게를 방문하는 고객들 그죠? 그 사람들의 동선은 각각의 가게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게 목을 가게 목을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장사가 잘 될 만한 목을 정해서 업종을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트래픽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비용 대비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고 두번째는 각각의 그러니까 시스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모듈들 그러니까 은행 모듈도 있을 것이고 이 시스템 속에는 국세층 모듈도 있을 것이고 등기소 모듈도 들어가잖아요 각각의 모듈들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등기소 모듈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그 고객들 각각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비된 총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혹은 국세청을 방문한 고객들이 각자가 원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비되었는지 등등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데이터들 간의 데이터 플로우를 어떻게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구성할 것인지와 그런 다음에 각각의 모듈들의 성능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등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번째에 대한 질문이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Concurrent Parallel Data Processing Concurrent 와 Parallel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Concurrent 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펑션들 다양한 펑션들 혹은 엘릭스 프로세서 엘릭스 프로세서는 그 자체가 펑션입니다 그런 펑션들이 하나의 OS 프로세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컴퓨터 프로세서를 말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세서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이게 Concurrent입니다 Parallel은 좀 달라요 Parallel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여러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컴퓨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게 Parallel 그죠? Concurrent 와 Parallel은 좀 다른데 어쨌거나 엘릭스에서 Concurrent 와 Parallel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건데 Parallel 자체는 빔이 날아 쌉니다 우리가 신경쓸 필요없어요 우리가 신경쓸 부분은 Concurrent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두번째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Telemetry 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합니다 라이브러리 그리고 여기 기초하고 있는 Stated 라던가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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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 등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Flow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Broadway 라고 최근에 모았어요 이러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각 모듈들의 성능을 측정하는거에요 그래서 이런것들 매트릭스로 표현하는데 매트릭스가 영화 매트릭스랑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스펠링도 달라요 A가 아니라 A으로 쓰이잖아요 매트릭스는 수취학 혹은 측정학 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인스트루먼트 메즈먼트 메즈먼트 바이 메즈먼트 바이 인스트루먼트 어떤 인스트루먼트를 이용해서 메즈라는 인스트루먼트라는 이거 뭐에요 이거 측정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온도계라던가 기압계라던가 회전속도 또 자동차의 바퀴를 회전속도를 측정한다거나 등등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인스트루먼트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도 보시면 속도계가 있잖아요 자동차 가령 자동차의 자동차의 속도계가 있고 그리고 뭐 엔진 온도 온도도 있고 브레이크 등 등등등등등등등 어쨌거나 자동차의 성능을 측정하는 여러가지 장치 그죠 브레이크는 일단 뺍시다 얘는 좀 상관없다 이러한 자동차의 성능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가 있듯이 소프트웨어도 그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치들이 바로 이러한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두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번째는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두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 두가지 주제에요 이 두가지 주제가 바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Avoid of performance people 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책으로 하면 한 두권 정도의 분량이에요 실제 또 책도 나와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 곧 나올 책이 이런 Concurrent Data Processing in LX 해서 2021년 9월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6개월 정도 뒤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텔레메트리 부분은 텔레메트리만 다루고 있는 별도의 책은 없지만 이러한 엘릭스 문서들이 좀 있어요 이런저런 문서들을 참조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쨌거나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은 것을 압축적으로 해서 다룹니다 페이지는 불과 6페이지 밖에 아니죠 7페이지 8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안되는데 그 다루는 주제 자체는 굉장히 깊이 있고 폭넓은 주제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예를 들어서 은행 한국의 모든 은행을 하나의 금융모듈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통합을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 시스템의 모듈로 그죠? 모듈로 넣고 그런 다음에 이 모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그죠? 소프트웨어적인 장치죠 그런 장치들을 구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뭐 각종 각종 도소매점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편의점 등을 하나의 시장 모듈로 통합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하나의 한국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 모듈로 넣고 그 모듈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정부도 마찬가지 모든 정부 기관을 하나 통합하는 겁니다 법원, 병의원, 교육 등등인데 이 중에서 은행하고 시장하고 교육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재밌겠죠 한국의 모든 은행을 통합하는 금융 모듈을 실제 코딩을 해요 이번 강좌에서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을 하나의 교육 모듈로 통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재밌겠죠 어쨌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을 상정을 했을 때 그때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지식 이 두 가지 1항과 2항 그죠? 요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번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수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육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지식이 어디에 쓰이는 지식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 타이밍